자 그런데 이 원유가 급락을 한다라고 해서 모든 산업, 모든 기업이 피해를 입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원유가 급락한 상황에 오면은 어떤 기업의 주가가 오르는지 안녕하세요 달란트 투자입니다. 최근에 국제효과가 무려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3일 전이었죠. 지난 21일 WTI 5월물 같은 경우에는 무려 마이너스 37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유인 즉슨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은 원유 선물입니다. 선물은 만기가 있어요. 그래서 5월물에 만기가 다가온 상황이었는데 원유 선물 투자자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기에 실물 인도를 받는 즉 실제로 원유를 받고 포지션을 청산하는 것과 그게 싫다라고 한다면은 6월물 즉 다음 월물로 갈아타는 즉 롤오버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원유 재고가 넘쳐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실물로 인도를 받아도 어디다 저장해놓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물 구매자들이 롤오버를 신청을 하면서 즉 5월물을 매도를 하면서 6월물로 갈아타면서 5월물에 대한 매도가 폭발적으로 드러나면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마이너스 유가를 기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비이성적으로 가격이 왜곡된 그런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유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ETF나 ETN 같은 경우에도 거래가 정지가 되는 등 투자자들의 피해가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원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실물 경계와 상당히 밀접하게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모든 산업에 연료를 쓰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플라스틱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옷도 만들어 입습니다. 그래서 원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품목이기도 해요. 따라서 원유 가격이 급락을 하면 물가가 하락을 하고 본격적인 경기 침체가 왔다라고 알리는 시그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원유가 급락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산업, 모든 기업이 피해를 입을까요? 반대로 원유 하락이 달가운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유가 급락한 상황에 오면 어떤 기업의 주가가 오르는지 과거에 원유가 급락했던 사례들을 살펴보고 그 기간에 과연 어떤 기업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는지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21세기 들어서 원유가 급락했던 케이스는 총 두 번 있습니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이때 WTI 가격이 배럴당 150달러에서 30달러로 급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2014년 원유 공급가잉 당시 이때에는 쉘가스가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면서 또 하나의 거대한 원유 생산처가 늘면서 공급가잉 이슈가 불거지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서 20달러 선으로 급락을 했습니다. 과연 이때 당시에 어떤 주식이 올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입니다. 이때 WTI가 배럴당 150달러에서 30달러로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하락하기 시작한 시점이 2008년도 7월달 그리고 바닥을 다진 시점이 2009년도 2월 13일입니다. 이 이후로부터는 유가가 계속해서 반등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기간에 과연 어떤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느냐 자 먼저 강세를 보인 상위 업종은 통신서비스, 증권, 건강관리, 유틸리티 그리고 필수 소비재입니다. 자 반대로 약세를 보였던 업종은 은행, 호텔 레저 서비스, 미디어 교육, 소매, IT 가전이에요. 자 그런데 먼저 하위 업종, 약세를 보였던 업종을 보면은 딱히 공통점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때 당시 유가 급락의 배경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잖아요. 즉 금융 시스템의 붕괴로 그 위기가 주식시장을 덮치다 보니까 사실 뭐 수요 업종, 피요 업종 할 것 없이 다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딱히 이 하위 업종 중에서는 뭔가 의미 있는 메시지를 찾아내기 힘듭니다. 뭐 은행주가 많이 하락한 게 특징이겠죠? 금융 시스템의 붕괴다 보니까. 자 그렇다면 상위 업종 볼게요. 자 말이 상위 업종이지 결과적으로 옳은 업종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나마 이 증권 업종을 제외하고 나서는 우리가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경기 방어주다. 자 통신서비스, 통신주죠?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건강관리. 제약과 바이오 기업이에요. 우리가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약을 안 먹진 않죠. 아프면 병원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유틸리티. 우리가 주로 공가금을 지불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 수도, 가스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기업. 자 이것도 거의 필수 소비제죠.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마지막으로는 여기 필수 소비제라고 나와 있는데 대부분 음식료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경기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해서 세 끼 먹는 걸 두 끼 먹지 않고 한 끼 먹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글로벌 금융기 당시에는 유가가 급락하긴 했으나 보시다시피 이렇게 경기 방어주, 경기 방어주에 매수세가 많이 몰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케이스도 한번 살펴볼게요. 2014년도 셰일 오일이 생산이 되면서 원유의 공급 과잉이 일어났던 그런 시기입니다. 자 이때 당시에 WTI가 배럴당 100달러에서 20달러로 급락을 했어요. 그리고 이 기간이 무려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2014년도 8월 1일부터 2016년도 1월 15일까지 계속해서 지속이 됐습니다. 앞서 글로벌 금융기 당시에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죠. 글로벌 금융기 당시에는 금융 시스템의 붕괴로 주식시장이 악재를 맞다 보니까 모든 자산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유가도 급락을 하고 주식도 급락을 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이 되니까 반등은 좀 빨랐어요. 그래서 국제 유가의 하락 같은 경우에도 약 7개월 정도 진행이 됐다. 하지만 2014년 셰일가스 생산으로 원유가 공급 과잉 상황에 직면하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유가가 계속해서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상위 업종 그리고 하위 업종을 한번 살펴볼게요. 하위 업종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하위 업종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하락한 업종이 바로 조선입니다. 거의 한 반토막이 났고요. 철강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하락률을 보였죠. 대표적으로 조선 업종 같은 경우에는 유가 하락의 피해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선 업종이 단순히 배를 만든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가 바로 해양플랜트입니다. 해양플랜트는 바다에다가 석유시추시설을 짓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딱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바다에다가 석유시추시설을 짓는다. 즉 바다, 해수면을 뚫고 들어가서 원유를 캐는 그런 시설이란 말이에요. 딱 봐도 그 부가가치 플랜트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가가 막 오르면 산유국들이 해양플랜트 발주를 많이 냅니다. 그런데 반대로 유가가 하락을 하면 채산성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투자를 안 하죠. 그래서 조선 업종의 상당히 악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그렇다 쳐도 철강은 왜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느냐? 철강은 원유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죠. 그런데 철강의 전방산업이 무엇이냐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조선, 그리고 건설,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조선 뿐만 아니라 건설 같은 경우에도 플랜트를 많이 지어요. 석유시추시설 같은 것을 많이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하락을 하고 그런 상황에 직면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전방산업인 조선, 건설 쪽이 좋을 수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철강 쪽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상위 업종을 볼게요. 유가가 급락을 했을 때 어떤 주식들이 강세를 보였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건강관리, 제약과 바이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화장품, 필수 소비제, 미디어 이런 순위입니다. 자, 건강관리, 제약 바이오인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로 각광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때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무려 주가가 두 배나 올랐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주식 투자를 하고 계셨더라면 생생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때 한미약품이 다국적 제약사로부터 기술 수출을 따내면서 제약 바이오 주식들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즉, 당대 최고의 성장주가 바로 제약 바이오주였다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 화장품도 마찬가지죠. 요거커들이 한국을 점점 많이 방문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오면 꼭 이 화장품을 싹쓸이 해갔다. 자, 그런 측면에서 화장품 판매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화장품 주들의 주가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그때 액면 분할하기 전이었는데 주가가 무려 400만 원을 넘어가기도 했어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가가 하락을 하면은 피해주가 발생을 하고 수해주가 발생을 하는데 이 수해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직접적인 수해주는 아니에요. 유가가 하락을 한다고 해서 뭔가 원재료가 절감이 되고 이에 따라서 실적이 좋아진다? 자, 이런 기업들보다도 사실 유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기업들이 부각을 받는다. 대표적으로 성장주. 자, 왜 그러냐면은 돈은 수익률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기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유가가 급락을 하면은 보시다시피 조선, 철강과 같은 그런 피해주들이 생기고요. 자, 여기에 머물렀던 돈이 다른 주식을 찾아 떠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유가가 급락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됐다. 저성장 국면이다. 라고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는 것이고 자, 이 와중에 이런 저성장 국면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성장을 하는 그런 주식, 그런 섹터가 있다? 자, 그렇다면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돈이 그쪽으로 몰려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저유가 국면에는 성장주들이 부각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유가가 급락을 했는데 잘 나가는 주식들을 보면은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성장주라고 분류가 되고 있는 2차전지 기업들. 그리고 지금 현재 유가 하락의 주범이 전염병 이슈잖아요. 근데 이 전염병 이슈 같은 경우에는 피해산업과 수해산업을 극명하게 나눕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수해산업이 바로 언택트 관련주. 온라인 쇼핑, 모바일 쇼핑, 여기에 따라서 전자결제, 그리고 각종 이와 관련된 IT 솔루션, IT 인프라, 반도체, 그리고 클라우드. 자, 이런 기업들의 돈이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유가가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반등을 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이 저유가는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성장주, 그리고 언택트 수혜주. 자, 이런 주식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투자 관점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금요일인데 한 주의 마지막 장 마무리 잘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